Q. 핸드폰을 어떻게 바꾸게 됐나요? Q. 핸드폰을 어떻게 바꾸게 됐나요? Q. 제가 이거 왜 바꾸게 됐냐면 Q. 미국에 갔을 때 Q. 재현이가 애플 매장을 갈 일이 있어서 같이 갔었단 말이에요 Q. 근데 딱 Q. 재현이도 핸드폰 바꿔야 된다 Q. 고장 났다 Q. 같이 애플 매장을 갔었는데 Q. 남성한 그 깨워까지 산 시간이 없osten Q. 악 olun Q. également Q. 가다 주한 Q. clic uce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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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